그걸 위해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이 있죠. 소프트웨어가 없는 로봇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로봇은요. 바로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서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런 로봇들을,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할 그런 로봇들을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지구를 구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